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야구보소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우릅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 섰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우릅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승라압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우릅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아직도 2년 동안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 잘 못 나온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적 안테나입니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영향력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일 야구보수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야구보수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논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서신입니다. 야구보수가 오랜 세월 동안 논쟁에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인가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답이 뭡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믿음으로만 어렵다 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구보수를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야구보수 2장의 말씀이 논쟁의 불씨를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이 야구보수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트와 요한 칼빈도 서로 다른 말을 했어요. 마틴 루트는 바울서 신과 야구보수 간의 모순의 불일치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야구보수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평가처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트는 성경을 끝까지 다 읽고 생각하지 않았다. 마틴 루트는 주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한 칼빈은 주석이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생각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루트는 전체적인 문맥을 읽지 못했다. 이 야구보수의 말씀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반박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요한 칼빈은 말을 했습니다. 야구보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 그리고 이 온전이라는 표현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성숙입니다. 성숙. 그러니까 야구보수의 핵심은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이거를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일어난다. 구원 이전의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의 삶을,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으면 신, 행, 일치가 돼야 된다.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듣고 행하는 것, 믿고 행하는 것. 야구보수는 이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멈추면 안 된다. 이해했다, 알아들었다, 은혜받았다. 이거로서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믿음은 삶의 변화가 와야 된다, 변화. 정보인포메이션이 아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다, 변화. 사람이 말씀을 들었으면, 예배를 들었으면, 기도를 했으면 변화가 와야 된다, 변화. 오늘 제목처럼 변화가 뭐예요?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전에 종교생활을 할 때와는 달라진 모습. 어느 교회 앞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그 교회의 탈임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과일 가게 주인은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입이 닳도록 그 목사님을 칭찬했어요. 특별히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리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침입마드로 생산합니까? 지난주일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과일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추위날 가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지도 않고 목사님 설교 잘하러 칭찬을 해요? 이러니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로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빨리 갚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응답받느냐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참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 잘 적용을 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다. 웃자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요지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요셉과 따위스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랩름드 인물들 다니엘과 새 친구,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그것이 포로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향력을 입혔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면서도 영향을 입혔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 속에서 영향력을 그 현장에서 입혔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할 정도로 영향력을 확 입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연기해보는 성도들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복음의 선앙, 영향력이 일펴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믿음 1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넝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룡을 양식이 없는데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이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않아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야구보가 행함과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야구보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았어요. 마치 동전의 그야말로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절대의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구보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신념에 불과하고 믿음 없는 행함은 껍데기 불과한 외식적인 삶뿐이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행위라는 단어와 야구보가 말하는 행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율법, 율법하는 율법, 율법의 행위는 이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갈라데아 2장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야구보가 언급하는 행함은 어떤 의미인가? 야구보가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자들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로 갈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말뿐인 삶, 이런 삶은 어떤 영향력도 삶 속에서 입힐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본문 19절을 보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빗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이건 신명기 6장 4절로 구절에 나오는 쇠마의 고백입니다. 쇠마 고백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쇠마를 암송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어떤 믿음의 영향력도 입히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아요. 지금도 이대로 하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암송을 하면서 온갖 다 둘러보고 형식이 외식이 막 눈에 다 보여요.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아무도 없어요. 전부 형식화되어 있어요. 전부 형식화. 눈에 보이는 귀를 이렇게 머리를 길려가지고 전부 다 형식화되어 있어요. 뭐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쇠마이 이렇게 이것을 언급해서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샘과 같이 외식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유독에서 개정한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야구보는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는다. 귀신도 믿는다. 하나님을. 잘하는 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칭찬 아니잖아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입으로 말한다. 너희들하고 다 똑같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29절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들인 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금 제자들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다르긴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고백한 적도 없고 몰라요. 그런데 귀신들인 자들은 귀신이 입을 통해서 다 말을 해요. 그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들을 괴롭힙니까? 왜 우리인데 와 우리의 매라를 합니까? 하면서 이 귀신들인 자들이 벌벌벌벌 떠는 두려워 떠는 모습. 이렇게 귀신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들이 정말 참믿음으로 이런 고백하고 있느냐? 질문입니다.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참믿음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벌벌벌의 영향력을 전혀 입히지 못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실례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산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참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정말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라는 설명이에요. 20절 봅니다.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너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본문은 장세기 15장 말씀하고 장세기 22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장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더라. 그래서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 있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의 석을 받지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을 합니다. 야구부는 이 사건을 가르쳐서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냐. 15장에 그 의로 여기 믿음이 22장에 행함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 그렇게 밝혀있습니다. 그 결과 뭐랬냐. 장세기 22장에 그 행함의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소로 여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24절이에요. 24절 1호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 엎이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이 교리와 정면으로 뒤집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야구보는 지금 논쟁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논쟁하고 있는 대상을 보면 답이 나와요. 야구보는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런 삶의 변화나 실천을 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인들. 행함이 있는 산비됨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믿으면 행해라.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야구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까지 체험을 받게 된 것은 그 믿음의 행함으로 정명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으로 멈추어있어서는 안된다. 참믿음은 아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이에요. 기생 라합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라합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아니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홍의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통해 역사한 걸이 다 들었다. 믿는다. 그걸 끝난 거 아니었어요. 들은 것도 어마어마하고 그걸 들은 것으로 믿은 것도 엄청나지만 라합은 생명 걸고 요소가 보낸 간첩 이 정탄꾼들을 가난 왕이 잡으러 왔을 때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다. 다른 길로 갔다 라고 갔다고 말하면 실제 자기 집에 숨기나 만약에 수색을 싹 엮으면 어떻게 덜 키우면 다 죽여 가족 몽땅 다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은 행함과 연결이 될 때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가장 난해한 부분을 은혜롭게 잘 지내왔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산 믿음을 통해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자. 가족이 볼 때 제일 가까운 가족이 볼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볼 때 가장 같이 자주 만나는 이웃이 볼 때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나하고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다르구나 선한 영향력이 지어버렸어요. 요한 갈비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모든 복은 이웃을 위해서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웃을 위해서라고 맡긴 거다. 나만을 위해서 오죽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아니다. 이웃을 위해서라고 줬다. 그래서 성경은 주라. 주라. 자꾸 주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겠다. 주라. 줘.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은 평생 줍니다. 잘 보세요. 주의를 보세요. 주는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은 평생 대접하고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어요. 믿음 들 될 죠다.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옛날에 내가 수영록에 청년회장 하면서 전동운동 할 때 월급 받는 군 부대 안에 있는 민간인 있잖아요. 뭐라 그랬죠. 부대 안에서 일하는 그 일을 했어요. 문관인가. 그 문관을 했는데 월급 얼마나 적어요. 월급이 적게 받으니까 그건 뭐 뻔하잖아요. 나는 사업하는데 내가 이런 평생 주는 사람은 평생 대접하고 살고 평생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고 살아. 왜냐. 하도 청년들 보니까요. 청년회장 하면서 대접을 하면 열 번 대 열 번 다 얻어먹어요.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사회는 한 번 사면 한 번 사요. 자존심이 있지. 한 번 사면 한 번 삽니다. 보통. 교회는 안 그래. 계속 얻어먹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제가 있던 교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고는 상식이 안 맞죠. 뭐 회장이 돈이 하내로 떨어집니까? 다 같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버린 돈을 자기들을 위해서 쓸 때는 그 기쁨으로 쓸 때는 기쁨을 받고 같이 서로 화답해 그게 없으니까 교회는.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 말했어요. 몇 년 지나고 평생 얻어먹고 살래. 평생 대접하고 살래. 그랬더니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가지고 돈도 없는 주제에 막 사는 거요. 저거 사겠습니다. 저거 내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서울에서 만났어요. 개척할 때 왔어요. 내가 그때 당신이 말한 그 말을 내가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마음 자세 믿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 어떤 자세냐 영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 말로 어떤 자세 어떤 자세 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옷을 위해서라고 줄기를 좋아해야 돼 주는 게 너무 좋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너무 좋아 받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주는 게 더 좋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과 이 권세를 부여받은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실천적 믿음이 돼야 된다. 이 실천적 믿음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생명 살리는 믿음을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이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2, 3, 7 영적 서밑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말입니다. 3장 1절로 3적 가입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구부는 우리 믿음이 영향력을 입히는 믿음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말의 중요성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 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의 중요성은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당장 지금 정치권 보세요. 정치권 그거 보면 답 나오잖아요. 정치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교체하느냐 정권 교체를 못하느냐 모든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이 지도자들의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싹 하나도 없고 서로 죽이는 말만 죽이는 말 미죽고 내가 살자는 것입니다. 계속 죽이는 말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사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불편합니다. 보기 싫어요. 그 소리 그 소리 계속 비난하고 비방하고 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면 좋을 텐데 잘한 건 막 잘한 것도 꽉 가지고 잘못된 건 계속 서로 물고 뜨고 비단 정치 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 관계 에서도 이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말을 잘못해가 시험들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 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훈련받고 더 운리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간 부채가 불신하도록 못 믿도록 계속 돌아다니 마귀 심부름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다릅니다. 일단 찬양을 여러분 주일 찬양을 드리면 뭘 느꼈습니까 아유 전에 한 말 또 한 거 또 하나 그랬습니까 찬양이 막 영이 확 저는 막 눈물 참는다고 뜨거운 가슴을 절제한다고 얼마나 하나님 기부 받은 찬양입니까 순수하게 이거 하나만 봐도 야 영혼견이 다르구나 그럼 여러분도 달라야 돼요 딴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던 그 습관 그거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구보는요 본문 2절에 우리가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의 중요성과 말에 대한 절제를 강조하는 거지요 지난주 일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경은 야구보석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살리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야마 기뻄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언쟁반의 검사하다 그때 그때 필요한 말이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적 거짓을 벌이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자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기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말에는 단순히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인생을 그냥 바꿀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말만한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알잖아요 전혀 없어요 말을 거의 안해요 큰일 난데 좀 말씀해야 되는데 살려는 말은 얼마든지 아세요 은혜 되는 말은 밤새도록 해도 돼요 스페인 기억은 이런 말이 있어요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고 그랬어요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다 혀 아래 도끼가 있어요 글은 종이에 서는 언어이고 말은 허공에 서는 언어이다 허공에 적은 말은 지울 수도 찢을 수도 없다 공기가 생명이 있어서 그 말은 번식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성명의 도우심의 힘이셔야 돼요 성의 도우심이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의지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24가 정말 중요하다 아침에는 생각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남은 자의 기도로 낮에는 모든 만남과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을 시키야 한다 그것이 순례자의 기도다 저녁에는 모든 메시지를 붙잡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정복자의 기도를 드려라 이것을 한마디로 랩논드 타임이라 합니다 남은 자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24시 소통하게 되면 이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치유하는 말 하나 되는 말 이 말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만 들어요 영이 같으니까 맨날 부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말만 그 사람은요 성룡 사람 아니에요 정신인도 못 받아요 그 삶은 빈궁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빨리 치유받아야 된다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2022년 청지기를 발표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원뉴스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뉴스의 핵심도 서로를 뭐요 살리는 말을 서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팔뚝왕산을 보면요 말을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갱상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경남 사람들 경북은 조금 낫습니다 경남 사람들 그냥 질려버려 말 제가 그랬다니까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또 보면 그냥 머리가 좀 이상한 너 머리가 왜 이런누 너 살 많이 좋네 눈에 보인대로 그냥 바로 팍팍 말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살 중에 괴로운데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 경상도 말 그냥 바로 팍팍팍 찔러버려 그래서 우리에게 경상도 많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호남 사람들이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절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종청도 사람들은 뭐 속을 몰라 사람마다 다 다르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다 다르죠 서로 다 소통이 잘 되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정말 원리스 이루시길 바랍니다 원리스 다 원리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뭐 확실하게 말해서 앞도 뒤도 똑같아 있다고 하면서 말 확 팍팍 찔러대 상처받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나 솔직해 늘 솔직해 난 공격하는 데만 솔직하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여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인본주의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위에서 아래까지 다 좋아해 어른이고 아이고 다 좋아해 그게 특징입니다 인기 짱이야 그냥 어디 가도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게 보금체질이야 나 인간 저 인간 다 밥맛이야 저거 아니야 저거 딱 딱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못 따라 봐서 그래요 자기를 탁 쳐다보면서 그걸로 쳐다보세요 기도야 잘하지 구원받지 못한 인생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잘 사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놓고 다른 사람 계속 정지하고 완전 보금체질에 대해서 모두를 살리는 윈윈 삶을 살기를 제공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슈웰이 행동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보면 무언가를 주저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 실패한 사람들은 언젠가 정우군에 빠진 자들이다 그들의 좌우명은 어느 날인가 이다 어느 날인가 하지만 그 어느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성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성대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늘 언젠가를 궁금해요 언젠가 되게 언젠가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은요 행동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영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정우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언젠가 되겠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복잡한 거 없어요 내 삶 속에 강단 말씀을 하나씩만 한 단어만 적용하세요 말이라도 하지 말고 한 단어씩 하나씩만 적용을 해보세요 변화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영향력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복음적으로 영계 모든 성도들 믿음은 막연하게 주저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영향력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응답받고 체험하는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영향력 있는 살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믿음이 되기도 하죠 없어서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살리는 믿음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그런 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향기를 바라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